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이 요즘에 오래들어서는 계속 해외를 다니면서 해외문화를 가져오고 또 우리 문화를 해외에다 소개를 하면서 같이 약간 상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일본을 가고 동남아 지역을 지금 순방을 준비하고 있고 오늘은 이탈리아에 왔습니다. 게다가 제가 제일 사랑하고 세알람에서 가장 많이 영상에서 언급되고 가장 많이 사용도 했던 마프라에 왔습니다. 인도 마프라. 마프라 본사를 왔어요. 본사를. 마프라 본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앞으로 한 3일, 4일 동안 이탈리아에 관련된 세차 영상을 쫙 촬영을 할 건데 오늘은 마프라 본사에 대해서 한번 마프라는 어떻게 이르라고 마프라에서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프라 본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들어오면 입구부터 느낌이더라. 느낌. 안내해주신 안내번이 따로 계십니다. 지금 카메라 부끄럽다 해서 도망가셨는데 일단은 마프라의 사무실에 따로 있고 마프라의 사무실도 따로 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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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프라 회장! 예. 스윗. 오! 오! 웨킴즈! 이탈리아! 웨킴! 오! 웨킴! 오! 원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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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ille! 여! 오! 마프라의 회장님이에요. 마르크 회장님입니다. 이게 소개를 드려고 했는데 갑땅이 나오시네? 안녕하세요 마크 모티요리, 마프라의 회원입니다. 한국사람들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이탈리아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십시오. 네. 오케이. 자오! 감사합니다. 한번 마프라 본사를 뒤져볼게요.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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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세월호. 시하오. 좋은 거 만나요. 안녕? SO, I'm theMax Harvard 문 Vayne комна트 Manager director. 그래서 σ Ahhh, 저는 기회를атель과 loophole구려 ז도게 나중입니다. 그리고 icport에서 70 년간에서. 그래서 시작해에서 전부 시끄erson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이러니까 우위로 YOUR 이rov야지. 예를 들어서? 네, 좋은 겁니다. 오케이. Roberts Еще 님에도 불클리되 raj함 transmitter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젝트 오피시, 프로듀크 오피시, 상관성, 그리고 우리의 백업이 전부의 엑스포트, 큰 디스트리부션, 마이포 오피시, 그리고 이탈리아 대파트멘. 와우! 사무실을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넘어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follow me. 아우, 여기 엄청 커, 엄청 커요, 여기. 와우. 와우. 일단은 여기가 창고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데 공장리모가 진짜 큽니다. 나 이거 마프라 코리아 영상으로 한번 봤었는데. 이제 마프라 플랜트는 다른 곳에 있는 재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마켓을 준비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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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소형 아이템만 판매되는 공장이고 제조 공장이 바로 옆동이 있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야. 오케이. 와우. 야, 우리 차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여기? 이야, 지져. 잠깐만. 와우. 이탈리아 마켓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마켓을 보면 이탈리아 마켓을 준비하는 것과 이탈리아 마켓을 준비하는 것과 3번짜리 정도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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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엄청 커. 진짜 미쳤어. 일단은 케미컬이 만들어지려면 원료끼리 섞어야 되고 블렌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료끼리 담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담는 것만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는 공간인데 이렇게 큰 거 아니야? 담기만 하는데. 이야. 통에다 담는 거. 이야. 고. 와우. 진짜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공장 규모를 저희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공장 인원이 50명밖에 안 돼요. 보면 볼수록 아쉽 거예요. 왜 50명 갔다가 얼마나 큰 공장인데 50년뿐이 안 쓰는지를. 그러니까 진짜 병이 완전 아쉽지네요. 지금 이게 보면 유일하게 사람이 하는 것 중 하나의 일이 또 빈통을 그냥 여기다 올려놓는 것 정도 진짜 올리면 저렇게 알아서 세워집니다. 아 그러네요.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채워집니다. 미사일 캣. 여기서 이제 라벨들이 나가요. 라벨들이 나가서 지금처럼 하나씩 붙어가지고 여기에. 빡세에 넣는 부분까지. 줘 봐 줘. 기계형. 나온다 나온다. 혼자 나와. 어떻게 나와? 저 혼자 움직여. 귀여워요. 야 빠르트 빠르트 빠르트. 저 혼자 움직여. 와. 일단은 대표적으로 기계 하나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 라인업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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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라인에 3,600개가 1시간 만에 나오는데 한 라인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와우... 와우... 지금 우리가 파는 어떤 파는 어떻게 보셨을까? 네... 하지만 우리가 파는 어떤 파는 어떻게 보셨을까? 파는 어떻게 보셨을까? 그래서 우리 파는 두 가지를 나눠서 분명히 결합하고 있습니다. 뇌린과 뇌린과 뇌린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야, 핵심인 거구나, 핵심. 와우.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그래서 이제 마크라 프로듀싱을 입히고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모든 것들은 모두가 만들어진다니. 그 하나로 여기는 모두가 만들어진다니. 그 하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풀에 닫혀져 있습니다. 그 왼쪽은 ERP, 인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너들이 그리고 우리의 회사에서 만들어진다니.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휠 앤 타이어 3,000개를 만들어줘라고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다는 움직이는 건가요? 그렇죠. 컴퓨터는 모든 것들은 20,000kg의 윌 앤 트라이어를 만들기 전에 컴퓨터는 모든 것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20,000kg의 윌 앤 트라이어를 완료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 것까지 컴퓨터가 알아서 체크하고 발주까지 넣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3,000개 만들어서 2,000개밖에 못 만든다 하면 거기까지만 만드는 거야. 그럼 나머지 1,000개의 원료를 이만큼 원료 수입을 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준대요. 완전 또 개! 사람이 그것만 체크해서 발주만 넣으면 그다음에 또다시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저희 컴퓨터를 갖고 가면 저희가 마프라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렇지. 그리고 그 컴퓨터를 가져가면 마프라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아, 정말? 우리가 이런 걸 본다. 진짜 완전 신기하다. 여기 오픈해주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그렇잖아. 자기 심장 꺼내서 보여주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알던 생산 시스템, 우리가 공장을 많이 다녀봤어도 알지만 이렇게 하는 공장이 처음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 대단하다, 진짜로. 진짜 대단하다. 이제, 이 공장의 스프믈들 자연을 엿을 때 컴퓨터를 웨러에 잠시 뿌린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컴퓨터를 캐치로 들을 때 물제들의 재료들을 통해 그런 재료들을 채우는 전체 그 육체들은 이 relatives에 주장함을 했어요. 지금 위에 있는 이 파이프들이 컴퓨터가 방금 그 오더를 내리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원료들이 차오르는 공간이 여기라고 합니다. 와우 모든 시스템이 지속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게 마프라가 세차용품을 만드는게 아니라 세정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1등 하라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세차용품만 있는게 아니라 세정제 모든 원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거에요. 이게 시작점이 34km의 파이플라인입니다. 여기에서 파이플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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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플라인입니다. 어쩐지 복잡하다 있는지 엄청나게 퍼져나가. 우와 여기를! 와 야외가 나와야 돼? 와우 무슨? 로마 디에엘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원료들만 보관하는 원료보관 창고인데 여기 말고 공장이 두 군데나 더 있고 지금 두 군데로 더 짓고 있더라고요. 이만한 공장을 또. 이만한 공장을 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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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이 났든 자연재해가 일어났든 혹은 공장에 무너지던 원료가 새더라면 그 원료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끔 만드는 위험물질들이 있어요 그 물질들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게 수영장처럼 새 나가면 이 안에서만 머물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그런 저장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간이 올라가서 이렇게 천장만 따도 안 닿아있는데 너무 커서 안 보이든다 이거는 여긴 너무 급이 다른데 진짜로? 급이 다른 게 느꼈어요 진짜 오 좀 소름 돋아 진짜로 우와 릴일岩 상대 연구시에 보여준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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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oting 나 pomos 안녕하세요. 잘 만나서. 다크모는 모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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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에서 모든 배치에 대한 의견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라면 만드는 사람이다. 머리인 거 아니야? 진짜야. 진영.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 측면에서 관리 관리 관리에 대한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배치에 대한 의견이 될 수 있는 배치에 대한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송이 완료된다면, 이 부분을 통해 다른 부분을 통해 다른 부분을 통해 다른 부분을 통해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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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부분을 통해 통해 한국에서 통해 를 통해 를 통해 를 통해 를 통해 모든 재료를 통해 우리는 상품은 여기 있는 것만하고, 똑같은 제품은 마찬가지예요. 계란을 확인하고? 네. 먼저 책을 확인할 수 없기 전 while 전화해 주기 위해 배송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와우. 칠데롤이 맞을 수 있어요? 칠데롤에서? 오오오! 1명의 칠데롤요. 안녕. 아 진짜 저 시대로 저가 실제로 아마 한국에서 제일 많이 라보 코스메티카를 사용해본 사람이고 제일 많이 팔아본 사람일 것 같다 한 번 역시 마프라가 1등 하는데 이유가 있다니까 진짜 대단하다 진짜 마프라 실제로 지금 60.. 아 지금 80개국이 수출이 됐대요? 원래는 69개국이었다가 더 많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79개국에 유럽 판매율 1위 전세계 1위까지도 한 번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마프라가? 우리는 세계 1위에 뛰어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뛰어내려야 합니다 나도! 월드 클래스 마프라 1위 네! 네! 제가 그 오랜 내내 마프라를 너무 사랑한다 사랑한다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와 진짜 여기 와서... 뭐해 여긴 왜 이렇게... 여기 와서 어딨죠 하여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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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미래의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패럭을 보셨던 모든 패럭을 보시면 미래의 전문가들이 일어낸 ocup국을 선택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계 7개국에서는 79개국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와우 전세계 79개국이 수출을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나라로 돼지별로 가져갈 수 있게끔 물량들을 포장해놓은 거예요 이건 프렌치 마켓 프렌치 마켓? 프렌치 마이킷, 사이프루스 마이킷. 그쪽은 체크 리퍼블릭 마이킷. 마이킷? 그리고 아이랑. 아이랑. 오, 진짜? 한국은 어디에 있나요? 다른 쪽에. 아, 다른 쪽에? 네. 또 있어? 뭐, 진짜 여의한 뜻이 아닌가? 또 밖에 또 있어? 궁금한 게 한국은 몇 번째로 큰 손일까요? 한국 마이킷과 다른 마이킷이 가장 좋은 마이킷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와프라 소비율이 엄청 높은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중에 중심이 세알랍니다. 이야. 그렇죠 대표님? 근데 진짜로. 너무 기술력을 진단하게 알고 있었고, 일단 너무 신세계적인 포뮬러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프라를 되게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믿고. 오케이. 와우. 진짜. 그래서 진짜. 와, 진짜. 오, 근데 여기 어디야? 보면 볼수록. Let's have a scene in our foam party room. foam party room. Really? Yeah. Is that club? Yeah. We love the party. Yeah. I need a club in this area. 뿜뿜뿜뿜뿜뿜뿜뿜. 잠깐만, 길이를 모르겠는데? 이미 어딘지 모르겠어요. 넌 진짜 왜 지금 감각이 사라졌어? 미루야, 미루 여기는. So, now we are in a strange room dedicated to the flammable liquid finished goods. 아, 그러네. 여기 여기 보면 화재 위험이 있다고 딱 붙어있어. 아, 경호 붙고 붙어있습니다. 아, 이게. 이게 불 나면 파이어블에서도 한번 봤던 것 같아. 여기 국내 공장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만약에 불이 났다 혹은 여기 원래 불이 타버렸다 하면 센서 때문에 문이 닫혀버리고 여기서 폼이 나온대요. 그 폼으로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파티룸이구나. 가끔씩 여기 직원들 중에서 처음 입사한 직원들은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 여기 공간이 너무 커서. 하하, 예. 저는 또 기행에 타고 있는 파티룸을 이용해야 할 것 같아. 그 파티룸. 신입사원을 위한 마프라 지동이 있나요? 아, 새로운 선을 사용할 때 사는 사항에 있어? 아, 그래. 오, 진짜 있어? 아 진짜요? 진짜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프로듀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슴을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디테일리어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네. 우리 프로듀싱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여기 취직하고 싶다고. 마플 아이템 진짜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저도 여기. 저도 여기. 저도 여기. 도대체. 오케이. 그곳에서 보시고. 저는 영화의 전국에서 존 윅이 나왔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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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것은 다음날. 이것은 다음날. 영화 전국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세요? 이 차 때문에 싸우고 시작해요. 이 차 얼마냐? 물어 보다가? 그 강아지를 하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데. 우와, 진짜 살아있는 차야. 실제로 운행도 하는지 한번 릴리? 미치겠다 진짜 와 일단 여기 안에서 이 공간에서 디테일러들을 좀 트레이닝하나봐요 열이 나와서 왁스코팅제도 경화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이템 같고 폴리싱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조명들조차도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수월을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놨대요 보기에는 스티링 청소기 같은 것도 있고 제품들 라인업들도 들어가 있고 폴리싱 패드나 이런 기계도 다 있고 아마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일홍교육도 진행하는 것 같고 아 그렇네요 마프라 영상에서 많이 봤던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일홍교육을 하고 또 여기서 아마 폴리싱하면서 본넷도 넣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형 패드가 있네요 삼성 리엘리? 삼성 국뽕 신호분다 신호분다 진짜? 이걸 들어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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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우와! 이것은 엔진! 네 진짜 영광이다 나이스 소리 와...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진짜 감... 내가 진짜... 여러분들 덕분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언제 이런 데 와서 구경을 해보겠어요? 꿈도 못 꾸지. 우리가 살면서 해외 나가볼 생각도 안 해봤고 사실 이탈리아나 유럽 이런 데는 난 죽을 때까지 못 가보겠다 싶었어. 가봐야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런 일본 이렇게 가까운 아시아 지역만 아닌 줄 알았는데 19시간을 달아서 이탈리아까지 왔거든요? 올만하다. 진짜 와 대단하다. 솔직히 난 오늘 와서 꿈이 더 커졌어요. 난 국내의 큰 공장들 봐도 이야 저렇게 하고 싶다. 나중에 저렇게 노력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층 형태로 이렇게 크게 옆으로 지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위로 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만한 공장의 한 두 배 크기가 뒤에 또 있어요. 이야 아직 우리나라 못 가본 곳. 마프라를 그 뭐랄까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늘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좀 따라가기 힘든 좀 압도적인 기술력이랑 여기 마프라의 빅버스도 만나보면 확실히 새 차에 대한 열정이 엄청납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배워. 조금 작아졌어. 솔직히 새 차의 열정은 우리가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제가 마프라를 5년 동안 진짜 많이 국내분들은 저한테 빨아줬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마프라 기술력이 넘사해요. 국내 제조사들이 못 따라가는 건 인정하잖아요. 물론 이제 마음은 국내 아이템들이 마프라 이상의 기술력이 되길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뭔가 다른 나라에 가서 진짜 우리나라 문화도 소개하고 또 그걸 배우다 보면은 국내에도 점점점점 혹시나 옆나라 중국 일본보다도 대한민국이 1등 되면 되잖아요. 차라리 국내에서 싸우고 있을 뭐 이게 아니라 실제로 알아? 그 어제 이제 얘기 들었는데 마프라 내에서도 우리를 되게 사랑해준는데 마프라 영상을 제일 잘 찍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찍은 사람 1위를 뽑으라면 우리를 뽑는데 여기 회장님도 진짜로 농담 아니라 구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이쁘게 찍고 한국에서는 비딩을 왜 이렇게 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그걸 계속 본다고 해요.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상 보고 진짜 많이 하는데 그만큼 우리를 또 많이 사랑해줘서 저희가 더 좀 기분도 좋았고 또 그만큼 또 뭐랄까요?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확실히. 올해에도 그래서 새알람이 2023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있는 어떠한 문화를 해외에다 소개도 하면서 또 해외에 있는 문화도 가지고 오면서 나머지 마프라와 이제 나머지 컨텐츠들을 어떤 걸 만들지 기대해주세요. 저희도 너무 흥분되고 재밌는 것들이 지금 뒤에 줄 서고 있어서 빨리 밥 먹고 오후 영상 찍으러 가고 싶어. 하여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뒤에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안녕. 대담해 대담해. 여기 또 있어? 여기 뭐야? 마세라티 한 데가 없다. 요즘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 차를 가지고 올 걸 그랬나? 르반떼 형 기블리 갖고 왔었어야 했는데 마세라티가 없네. 주차장에 지금 빨리 한국 갔다 와요. 거기서 여기 차 들고 오면은 거울에서 부산거리인 줄 알아요? 뭐 한 천만 원 달라 할걸요? 지적 그렇지? 아 당신 걸 갖고 와요. 아하오. 여기 있는 거 옆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